이어서 여러분 교재 660쪽 안빈낙도의 시조죠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 속에서도 역시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안빈낙도다 그런 점에서 대체로 소박한 삶 내지는 자연친화적 삶을 아울러 같이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안빈낙도의 시조 아무래도 조선 전기의 이와 같은 자연 속에서의 그런 은둔자의 그런 친화적인 삶을 도리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송수리 작품이 있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래삼관 지어내니 난칸다란칸에 10년을 경영한다는 것은 10년을 기획해서 초래삼관 지어냈다는 거죠 초래삼관을 쉽게 설명한다면 초가 3가 정도 되겠습니다 난칸다란칸 나란칸 나라는 시적화자와 더불어서 다른 역에서 자연을 낳고 볼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분은 관련된 밑줄 쳐놓고 관련된 한자성어는 뭐냐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됐다 한몸이 됐다 무라일체 난칸다란칸에 청풍한 점 맞져두고 강사는 들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뿌리라 송수리 작품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두류산 양당수 예듣고 이재본이 도와있던 물의 사냥적자 이때 두류산이라는 것은 지리산의 옛이립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2층을 갖고 있는 산 가운데 금강산을 들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금강산은 남산이라는 것을 문명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금강산 금강산의 사계절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여름이 있다든가 가을이 있다든가 겨울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각 명철을 달리하는데 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강산이라고 하고 여름에 있어서 산 이름을 봉래산 가을은 뭐라고 하느냐 저기 풍악산 겨울은 무슨 산이라고 얘기하느냐 개골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류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시험일 가운데 금강산의 다른 명칭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1번 봉래산, 2번 풍악산, 3번 두류산, 4번 개골산 그러면 두류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역시 자연친화적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우의 작품도 역시 자연친화적 삶입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모자 이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어에 있어서 이미지의 대립성 그런데 집방석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라면 낙엽은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들을 대비를 통해서 자연친화적 삶을 노려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솔불이라는 말이 인공적이라면 진다는 자연적인 것 아이야 박주산차 일망적 없다 말고 내여라 라고 되어있죠 상당히 자연 속에서의 그런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한우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원의 작품에도 역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없은 청산이요, 태없은 요수로다 말없은 청풍이요, 님자없은 병원이더라 이때 청산, 요수, 청풍, 명원은 전부 다 자연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고 이 중에 병없은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할 때 이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 과거에 역시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경험이 있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 걱정 없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라고 볼 수 있는 정철의 장진주사가 여러분들 교재 661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0이 썼던 장진주의 영향을 받아 쓴 건데요 둘 다 술을 권하는, 노래하는 점에서 권주가 언어적인 기능으로 얘기한다면 시적 기능 이외에 대체적으로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 중시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정철의 장진주사 이 정철의 장진주사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한 번쯤 표현적 기법으로서 나올 수도 있죠 한 잔 목세 그려 또 한 잔 목세 그려 곧곧코 산 놓고 무진 무진 목세 그려 할 때 목세 그려 A, 목세 그려 A 곧곧코 산 놓고 B, 무진 목세 그려 A 이렇게 해서 A, B, A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철의 추웅을 노래하시죠 장진주사 200의 장진주라는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밖에 우리 정철의 작품 상당히 대체적으로 보면 호방한, 호탕한 정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 가운데 제너머 성골룡집에 술익다, 술익다는 말은 술익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술익다는 뜻이 아니라 어휘적인 것 조심하시고요 눈쇼, 발루박차, 언치누와, 지즐타고 이 언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장을 놓기 위해서 밑에 까는 헝겊이나 털 따위로 된 깔개를 언치라고 합니다 어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치누와, 지즐, 눌러, 지즐이라는 말은 눌러타고 이렇게 돼요 눌러타고 아이야 내골론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를 보게 되면 이 정철의 상당히 호방한 그런 기상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황의의 작품도 있습니다 황의에 있어서 늦가을에 그런 풍류적 정치를 노래한 그런 소박한 풍류적 정치죠 노래한 작품입니다 대체불 불궁으로 밤은 어휘 붙들이며 벼뱅 그리에 개는 어휘 날이란 것 이때 대체불 또는 붉은 대초가 붉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밤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벼뱅에 그릇터기가 있는 현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늦가을이라는 계절적 표경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술리익자 체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거리래 술리익자 체장사 돌아갔다는 말은 마침 술이 익었는데 그 술을 갖다가 걸을 수 있는 체장사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세체를 통해서 술을 걸러먹을 수 있으니 때마침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치 때마침 뭐가 잘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다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교제 속에도 있습니다 거기 661쪽에 보니까 아기장수나자 용만한다는 말 위주로 해놓을까요 아기장수나자 아기장수나자 용만하다 장차장수가 될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국 말도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용같은 말도 태어났다니까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아기장수나자 용만한다 또는 금상첨화 또는 안성맞춤과 관련된다 어느 부분이요? 그렇죠 순리익자 체장사 돌아가니 그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662페이지에 월산대군의 내용도 관련돼서 기획할 수 있죠 무력과 명리를 초월여 헛된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마음을 풀게 한 신의 경제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월산대군의 작품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강의 밤이 되니 물결이 찬오메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안이 무너메라 무심한 달빛맛이 거 빈배 저어 오너라 라고 되어 있죠 성종의 형님이었죠 원래는 이 사람이 결국 임금이 돼야 할 자리였는데 결국 그의 동생인 성종이 임금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평생을 갖다가 우리가 대체로 무력의 마음으로 살았던 월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강의 밤이 되니 물결이 찬오메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안이 무너메라 무심한 달빛맛이 거 이때 달빛맛이 거 같다는 것을 다른 자연을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결국 이 부분도 역시 뭐가 됐습니까 무라 일체 정도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빈배라고 하는 표현을 들 때 무력의 마음 자연의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거죠 유인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번세 영역 이런 것들을 다 놓아두고 자연의 그런 빈 마음만 갖고 왔다는 월산대곤의 작품도 역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관련된 내용은 무의, 자연과 관련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밖에는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죠 662페이지 밑에 이런 작품 조헌의 작품도 하나 둘까요 지당의 빗버리고 양륜의 개인체 사곡은 어디가고 빈배만 미얹는고 석양의 짝이는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며 여기서 조헌에 쓴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정서는 외로움의 정서인데 그 외로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또는 심화시키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막 비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빈배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짝이는 갈매기 같은 것들이 외로움이라는 어떤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혹시라도 질문이 가운데 다음 중 이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의 그런 외로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심화시키는 매개체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1번 피, 2번 빈배, 3번 사곡, 4번 짝이란 갈매기 답은 몇 번? 사곡이 되겠죠 만약 사곡이 있다면 서로 외로움을 갖다 달랠 수 있는 말동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곡 그 자체는 외로움의 정서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의 663페이지에 보면 황진이 작품이 쭉 나오거든요 이 작품은 더러우냐 어떻게 나왔냐면 대체적으로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더러우션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진이 황진이 황진인데 제일 밑에가 석영덕의 작품이죠 석영덕의 작품을 보더라도 정서상 상당히 여성적인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황진이 작품이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석영덕의 작품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진 작품 동지 딸 기나기바 하늘을 베어내서 춘풍님의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건들 구비구비 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어른님은 정두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표현상의 특징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면 밤 하늘을 베어냈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시간적 개념을 시각화시켜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점 이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황진 작품이 있죠 어저네이리아 이 어저에 드러내는 시적화자의 정서는 뭐냐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 이때 어저라고 하는 것은 후회의 정서 어저네이리아 그럴 줄 몰랐던가 이스라 하려면 가려만한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난정 나도 몰라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어저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정서는 후회의 정서 그 다음에 제구태여 미조치로 커요 이 제구태여에 나타난 것은 대체적으로 중의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어의 모성이다 시어의 모성 시어의 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단어다 혹시라도 다음 중 시어의 모성을 담고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 바로 이와 같은 제구태여 이 제구태여가 앞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가려마다에 걸릴 수도 있고요 뒤에 보내다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황진 작품과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표현상 방식 관련해서 여러가지 해놨습니다 첫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 두번째 중의적으로 해석들은 시어가 있다 이건데 제구태여 같은 것 19회 도철통의 화자의 정서를 곡절하게 표현했다는 점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의 절묘한 구설을 통해 정서를 섬세하게 잘 드러났다는 점 이것이 바로 황진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황진이의 작품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수사법에 더러 물어보는 게 많았죠 청살리 벽개수와 수의감을 자랑말로 할 때 이 벽개수 이완은 강조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강조 이완 강세 즉 강조를 나타내는 조사라 생각하면 돼요 벽개수 이 벽개수는 사람 이름이자 푸른 시대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시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이런 수사법 중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살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말로 쉽게 자랑말로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사라니 쉬어간다라더니 이때 명월은 황진이의 기명이자 밝은 달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중위법이 들어가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어떤 여인들로서의 남자에게 그런 유혹하는 내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변해서 석영덕 과거에 우리가 소위 보호해 송도 3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석영덕 황진이 박연포포를 이르러서 송도 3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황진이와 석영덕 황진이가 석영덕을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인데 그런 소문들이 많았죠 그런데 석영덕에도 그 여인들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어리니 이때 어리다의 뜻은 어리석다로 이해됩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나님 일이 다 어리석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중우산에 어네님 오는 말은 그냥 우리 이런 아주 깊은 상중에 누가 오겠는가 어찌 내 님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난님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밖에서 결국 바람에 의해서 입이 스치는 소리가 님이 걸어오는 발자국 같은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래서 자꾸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또 왔나 누가 왔나 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겠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때 하는 일이 뭐냐 혹시라도 시험이 열나면 하는 일은 바로 님이 밖에 왔는가라는 착각의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하늘이다 아무래도 이사경덕의 이 시 작품 속에 보면 시적 화자도 님에 대한 상당히 그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연절근의 시저도 있습니다 이조년의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봄날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고렴할 때의 신화로서의 그런 예상감을 잘 드러나오게 있는 작품이 바로 이조년의 이 작품이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의 삼격인제 일지초심을 자귀야 아리야마나 자귀야 자기도 자기가 알 수 있겠느냐 일종의 그런 표현이겠죠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들어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화 월백 은한 이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흰색이라는 색감을 갖고 있죠 이런 흰색이라는 색감은 대체적으로 예상적 이미지를 제시할 때 많이 쓰죠 물론 예상적 이미지는 순결도 있겠고 이러지만 대체적으로 예상적 이미지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화 월백 은한 은한은 은하수 은한이 삼격인제 삼격 있죠 삼격 갑을 병정으로 한다면 병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12지로 얘기한다면 자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정도가 삼격이라고 봅니다 삼격인제 일지초심을 자귀야 알랴마나 이때 이화 역시 강조하는 조사라 볼 수 있겠죠 자귀 보통 소적새 또는 접동새 또는 촉조 망제혼 이런 불려귀 이런 의미로도 이해되는 새인데요 보통 예상감을 드러낼 때 주로 이런 새를 갖다 끄집어냅니다 자귀야 알랴만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도록 하느라 따라서 봄날에 관련된 예상의 그런 심정을 잘 참고 있는 작품이 이조년의 이 작품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매찬 계량인의 작품이랄지 홍랑의 작품이 있는데 특히 홍랑의 작품은 한 번쯤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좀 잘 기억해둘까요 맷버들 가래 것과 이 가래라는 말을 좀 기억해두거든요 맷버들이라는 것은 산 버드나무죠 그런데 가래라는 말이 있어서 기본형은 갈해다입니다 갈해다 이 갈해다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갈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갈외다 갈외다는 것은 침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해다는 구별하다라는 뜻이고 갈외다는 침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맷버들 가래깎아 보내다가 님에게 님은 소녀인데 이것은 님에게라는 말로 이해되죠 자신한 창밖에 심고 두고 싶어서 반배의 스님 나고든 나린가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맷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님을 향한 시적 화자의 사랑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님의 창가에 맷버들 심어놓고 그에서 스님 나고든 그것이 나인가라고 생각해주라고 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기다림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와 같은 홍랑의 이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자 이 밖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66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기억해 드릴 것 이연부의 효빙가라는 작품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소위 이거 보면 귀거래사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연부의 효빙가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가리엽선 그렇죠 해도 모두 말뿐이고 정말로 들어갈 일은 없구나라고 얘기 시작되는 결국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연부의 효빙가다 이연부의 효빙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고요 다음에 이연부의 어부가 나쁜 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연결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를 고려할 때의 작자미상의 작품 어부사로부터 고려할 때의 작자미상의 작품이 있었어요 어부사로부터 이연부의 어부가 그 다음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자미상의 어부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연부가 이것을 장과 9장 단과 5장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고 그 이후에 효종 때 이르러서 윤선도가 각각 계제별로 10수씩 전체 40수로 계산한 것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밖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만흥이라는 작품이 역시 대체적으로 자연 속에서의 그런 풍류적 삶을 갖다 놀이한 작품인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작품이 심해 잘 나옵니다 보리밭 풋나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껏 물카제 실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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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마음껏 논의노라 그 남은 여남을 이 여남은 일이 뭘까요 여남은 일이라는 것은 아마라도 대체적으로 무력의 마음이죠 대체적으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랄지 아니면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 명예를 얻고자 하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바로 여남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는지 나는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그런 어떤 안빈낙도의 그런 풍류적 삶을 노래하고 있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밖에 우리가 이황의 도산 12곡이랄지 이의 고산 9곡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특히 이황의 도산 12곡은 훗날 장경세의 강호 연군가에 영향을 준 작품이다 라고 하는 측면도 알아두시겠어요 그래서 도산 12곡에 있어서 훗날 장경세가 지은 강호 연군가에 영향을 줬다 자 그러면서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육곡이 있고요 후육곡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전육곡과 후육곡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황의 도산 12곡과는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언지와 언학으로 나누시겠는데 그래서 전육곡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언지라고 한다면 후육곡이라고 하는 것은 언학이다 그래서 언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자연친화적 삶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자연친화적 삶을 노래했다면 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문과 덕을 닦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660의 실족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런따 어떠하려 하므로 천석과 자연친화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육곡 가운데 한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천석고왕과 바꿀 수 있는 말은 연하 고술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육곡 가운데 또 한수도 여러분들 교재에 제시되어 있죠 고인도 날 못 빼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빼 여덩길 여덩길이라는 것은 앞서 고인들의 행하던 길 이때 고인은 성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성현들이 행하던 길 알패에 있네 여덩길 알패에 있거든 그 성현들이 행하던 길이 알패에 있으니 아니여고 들고 자기 자신도 그 성현이 행했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문과 덕을 닦는 삶을 앞으로도 살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의 고산국가 이의 고산국가는 주자의 무의국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밑줄 작아놓을까요 주자의 무의국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뭐 이거 역시 뭐 다 자연친화적 삶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밖에 668페이지에 윤선도의 우가 자 윤선도의 우가는 다섯가지 벗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이때 다섯가지 벗은 자연과 관련되어 있죠 수석, 성주걸 혹시라도 심지어 가운데 윤선도의 우가에 사용된 소재라 볼 수 없는 것은 만약에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번쯤 확인해 두면 되겠고요 관련돼서 작품에 있어서 소재를 묻는 문제가 덜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자연에 대한 애찬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나 그칠적이 하노미라 좋고도 그칠 리 없게는 물뿐인가 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관련된 소재 물과 관련돼서 물에 있어서의 변함이 없는 지속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밖에 바위와 관련돼서 곧은 무슨 일로 피면서 수위지고 푸른 어이하에 푸른한다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이 아닌가 바위를 통해서는 변함이 없는 불변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나무 더우면 꽃이 피지고 치우면 닛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수를 모르느냐 구천에 부리고던 줄을 글로하여 아노라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소나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굳은 절개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밖에는 대나무가 아니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게는 되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느니 그를 좋아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나무의 강직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대나무입니다 작은 것이 노트에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에 너만 어냐느냐 보고도 말하니 네버시가 하노라에 대해서 달의 광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물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지속성과 끝임이 없는 지속성과 그 다음에 바위의 불변성 소나무에 있어서의 굳은 절개 대나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뭘까요 이것도 역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달에 있어서의 광명성과 광무성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물을 애찬하고 있는 것들 아마도 이런 자연물을 애찬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윤선대의 오가 윤선대의 오가 속에서 가장 소재 수석 성주궐 기억해 들표가 있습니다 자 윤선대의 어부사시사가 있죠 전체 계절별로 10소씩 전체 40소로 되어 있는데 가끔은 무엇을 물어볼 수 있어요 계절의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봄의 이야기인지 여름의 이야기인지 가을의 이야기인지 겨울의 이야기인지를 알아도록 좋은데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이 춘사포 제일 처음에 드러난 작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는 것이 벚꽃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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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라는 노저라 노저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라 이어라 노저라 노저라 대체적으로 민요조의 율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어천투어짐이 내 속 내라는 말은 안개 정도로 생각해 두면 됩니다 여기서는 안개 쪽 보통 우리가 교육했을 때 내라고 하는 것은 냄새 요즘은 내음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긴 내인데 히읗을 받침하는 제어는 내천자의 의미다 여기서의 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정도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암개나 연기 일단은 여기서는 암개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가운데 나왔다 들어갔다 지구총 지구총 어사와 지구총 지구총 어사와 찌그덕 찌그덕 대체적으로 한자를 음차해서 노를 저을 때 노와 배가 닿는 부분에서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을 음차해서 표현했다 혹시라도 쉽니까 가운데 이 부분과 같은 한자 표기법이 드러난 것을 투자하면 향가 향가라고 하여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것처럼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무리말을 표기한 거죠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지구총 지구총 어사와 이런 부분과 관련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잔을 찾아라 하면 향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구총 지구총 어사와 어혈어 디어 맑고 깊은 소위 맑고 깊은 소위 소위라는 건 연못입니다 온갖 고기 뛰논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갔다 이렇게 노져 가는데 점점점 마을에서 벗어나죠 자 그럴 때 앞에 뭐가 보여?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보이는데 물안개 속에서 보였다 보였다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왔다 싶어서 물 밑을 보니까 온갖 고기가 뛰논다는 걸 통해 볼 때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과 더불어서 시선의 이동 그리고 먼 마을에서 가까운 물 밑을 즉 배 밑을 보고 있으니까 원근법이 적용됐다 해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원근법이 적용된 걸 찾아라 그리고 윤선도의 어부사이사 윤선도의 어부사이사의 주된 표현적 기법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원근법이 적용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70페이지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추나 추동해서 이것도 역시 사계절을 배경을 한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계절 배경을 한 작품이 있다 윤선도의 어부사이사도 역시 사계절 배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역시 사계절을 배경을 한 작품이 있다 더러는 사계절 배경을 한 작품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그냥 지역적인 문제지만 그런 상식선에서 알아둘 수가 있겠다 특히 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의 가장 절단 특징은 바로 역군이셨다 이 또한 인근님의 은혜다 라는 점에서 대체로 송순의 맹사성의 강호 송순이 아니라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은 대체적으로 대체로 강호가도를 확립한 강호가도의 그런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자연 속에서의 유교적 도를 노래하는 것을 강호가도라고 하는데 바로 강호가도와 관련해 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그 중에 한 두 작품만 볼까요? 강호의 봄이더니 미치렁이 절로 난다 탕뇨계변 탕뇨계변은 여기서 막걸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탕뇨계변에 금리너 금리너가 안주로다 대체적으로 좋은 고기 또는 멋진 고기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금리너가 뭐로다시자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움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인근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시조가 가운데 하나 볼까요? 671페이지에 정인보의 자모사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 정인보의 자모사라는 작품인데요 말 그대로 제목을 통해서 보다시피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잘 나왔던 작품이 바로 12번째 작품인데요 자 바랫밥 남주시고 전체 40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번째 작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랫밥 남주시고 잡수신이 찬 것이며 두둑게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열분 옷을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아 자 바랫밥 정도로 그냥 따뜻한 밥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남주시고 잡수신은 항상 찬 것이며 두둑게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열분 옷을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아야 되는데 보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관에 넣게 되는데 관에 빈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신을 넣고 그럴 때 빈 부분을 망자의 옷가지나 솜 따위로 결국 채우게 되는데 그것을 보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적 화자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죽었음을 알 수 있는 시어 바로 보공이라는 단어다는 것도 기억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다 주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양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미 돌아가셔서 봉양하지 못하고 한 그릇 한 식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와 관련된 주제적인 환자 성어는 풍수지탄이다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인부의 자모사 교조에서 12번째의 작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교제에 비해서 우리 교제의 상당히 단시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조의 이해폭을 넓힌 게 좋겠고 이 시조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 가운데 하나고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대 시화 시조와의 만남 또는 현대 수필과 시조의 만남 속에서 주제적 양상이 같은 것 또는 작자의 어떤 정서가 같은 것을 찾을 때 이런 시조가 답지로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조의 이해폭을 넓혀 넣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악장에 대한 내용적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